저는 서며 걸으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 이것은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열매있게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결정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다. 폭포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나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하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과 성삼의 일체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주고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도의 주된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아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신자들과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차이는 뭐냐. 기도의 차이에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 지식, 그러한 기도 없이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심지어는 성경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영어로 뭡니까? pray인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halal이라고 나와요. 팔랄이에요. 팔랄. 그래서 이 pray라는 단어가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fall. 영어의 fall. 넘어진다, 떨어진다. 이게 fall이죠. 그 fall이 바로 팔랄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말의 fallen이란 말도 팔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내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원적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팔랄. 강구하다, 간청하다는 말도 있지만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 쓰러진다. 절대자 앞에 온전히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러한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참 인류 역사상 정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솔라 크레디토, 오직 믿음, 또 솔라 스피리투라. 이것은 바로 오직 말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라틴말만 쓰고 그 성당에는 오직 라틴말로 된 언어, 기록된 성경만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미사를 집전할 때도 라틴말로 집전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것을 바로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처음으로 라틴말에서 성경으로 독일말을 기록하고 또한 번역하면서 지금도 루터 번역자가 애용하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영어는 킹잼스 번역이 인기가 좋지만 또한 독일어 번역에는 마틴 루터 번역이 가장 기본적인, 잘 돼 있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침대 곁에 있는 한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그 메모지에 딱 이러한 여섯 가지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We are sint bettler. Das ist war. 이 여섯 가지 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단어 여섯 글자를 쓰고 주님 앞에 나갔을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그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거린처럼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마치 소경 파티메오가 나면서 소경이 되어서 정말 일생 동안 나도 눈 한 번 떠보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일생을 또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러한 소식은 오지 않고 소망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위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거리를 지나가실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사렛 예수여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위세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야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 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라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거짓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여 예수만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 재산인 이제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게 하라 그리고 물어봤어요 소자야 내가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말로 입술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형편 아주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대 절명의 위치 자기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조용하게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환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겠다 내 주님이 나를 낫게 하겠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기도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그 응답의 역사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사이 그 서양인들 특히 유럽인들과 서구인들에 대해서 그 여행들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 여행을 오는 주된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한국 고궁도 이렇게 관찰하고 이러한 새로운 문화권에 접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동양의 종교 종교적인 문화 이런 것을 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수년 전의 일입니다만 진료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원장님 독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 그래?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독일의 대사관의 한국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독일에서 여의사 한 분이 왔는데 원장님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일이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아 봤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과거에 의사고시 공부하면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그 여학생이 내게 특별히 이렇게 말이나 어떤 공부하는 방법 또 이렇게 면접할 때 구두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험 때 필기시험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구두시험은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많이 가르쳐 줬던 학생이에요 아주 성적이 좋고 총명한 여학생인데 지금 뭐 독일에서 이제 의사생활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영국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영국에서 그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침 언니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에 왔다가 네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일부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만나야지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집에도 초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좀 인상 깊고 좋았던 기억이 뭐냐 그랬더니 템플스테이라고 해요 템플스테이 2박 3일 동안 저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무슨 백제 무슨 절인데 거기에서 2박 3일 동안 스님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명상도 하고 뭐 스님들이 먹는 음식도 체험하고 또 산사도 체험하고 녹차밭과 모든 이 자연 속에 있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이거예요 서양인들 유럽 사람들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경험한 것으로 매우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년마다 한 20%씩 늘어난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참 기독교의 문화의 출발이 사실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유럽 전체를 정복했을 때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의 영성이 너무나 헬라적인 정말 이원론적인 정신과 물질을 분리시키는 영혼과 육신의 연합을 분리시키는 헬라 철학적인 바탕에서 기독교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지식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이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 히브리의 영성은 이스라엘의 영성은 유대인들의 영성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인치유 치유를 시도하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전인치유 사역은 바로 히브리의 영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사실은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의 철학은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현대의학적인 또 헬라 철학적인 시도는 바로 그 영혼과 그 물질 우리의 육신이 통합되는 것을 분리시킨 결과가 바로 현대 서양 기독교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의 질병 사실 그것은 박테리아나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영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 이렇게 돼서 그 결과가 물질의 썩음으로, 물질의 파괴로 나타난 것이라 유기체적인 조직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면 그 물질은 원자 상태로 다 쪼개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그러한 현대의학은,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으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헬라 철학적인 신안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은 예수가 놓여져 있는 구유와 같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유를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유를 바라보고 구유의 그러한 모든 특성만을 알고 사실 구유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아기 예수, 구세주, 메시아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리세인들이 사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러한 일을 범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전문가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메시아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구유는 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이분론적인 헬라 철학에 기초한 그러한 엄청난 실패, 엄청난 그러한 과호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기독교의 그러한 실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히브리의 영성이요, 전인적 영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주고받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한 대화의 관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거꾸로지며 하나님의 긍일과 자비함을 바라는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We are sin battlers 우리는 거지들입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경파 디모의 자세요? 또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자세요? 나인성 과부의 자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응답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 자체가 사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자세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건강에 대한 결과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혈압이 훨씬 평균적으로 10 이하가 낮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건강한 면역체계를 또한 보유하고 있다 비교적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미국의 두큐대학에서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기도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심장마비나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우울증 이러한 중독증에서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가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그들이 대부분 기도와 신앙생활을 겸비했을 때 그들의 사는 연수가 훨씬 길다는 결론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받아들이냐 기도하는 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예를 들면 심장 바이베 수술이라고 심혈관 우회로 수술을 하기 전에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룹은 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기도를 받아들이는 그룹 어떤 그룹은 모르면서 수술하는 그룹 또 어떤 기도는 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술에 들어간 그룹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도 기도 자체가 반드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진 않았다 기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을 때는 오히려 합격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겼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 때 그게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나왔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모르시고 얘기했겠습니까 낫기를 원한 아이다 보기를 원한 아이다 듣기를 원한 아이다 일어나기를 원한 아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분명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간청했을 때 그 기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그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심혈관 당뇨나 고혈압 성인병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도를 받을 때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긍정적인 건강의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성전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던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나중에 주님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렇게 낙타 무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무릎 꿇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하는 자세일 때 하는 태도입니다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간청할 때 여러분 왕을 아련할 때 그 아련하는 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청하고 간구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는 절대적인 항복과 복종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계하씨에게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계하씨의 눈이 열고 청군천사 불병과 불말을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청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분명한 목적을 드릴 때 기도의 목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 극리를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베트남 성교를 놓고 의료 성고와 또한 말씀 성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때 한 시간 기도하고 생동정지 또 진료 끝나고 예배당에 와서 한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하루에 두 시간씩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교 갈 날이 가까워 왔는데 아니 통근을 해서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하는 도중에 또 숨은 쉬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희한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숨은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까지 가야 될 정도로 숨을 못 쉬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심전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초음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내가 지금 베트남 성교를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아,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이코노믹 증후군이라는 거 아시죠? 이 좁은 공간에서 기압이 또 거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혈전이 많이 생겨요 내렸더니 더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막 기도를 하고 막 심장에 손을 얹고 뭐 체했는지 뭔지 막 근데 이제 뭐 두 계단 세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교 일정을 다 마치고 수많은 베트남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다 끝까지 했어요 이게 이제 돌아가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죽음이 아른거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그냥 그대로 실려갔어요 가자마자 그 주치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더니 시티를 찍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바로 중환자실 그게 왜 그런가? 폐색전증이에요 폐색 그 원인이 뭐였냐면은 무릎을 꿇고 장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그 정맥혈관에 있는 혈액이 응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그 응고된 혈액이 심장을 토해서 폐에 그냥 양쪽 폐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숨도 쉬고 심장도 막 뛰고 하는데 나중에 심장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심장이 터질 직전에 왔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또 그곳에 있는 교수님이 또 신실한 교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고 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그 혈전이 너가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 아내에게 그 주치의가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눈물을 줄줄 흘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뭐냐 아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구나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직업 아니에요 내과 의사라는 직업이 계속 앉아서 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처방하고 또 검사하고 기껏해야 몇 발자국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걸 몰랐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도 제가 오래 참 앉아 있거나 그러면 다리가 통통 보여요 왜냐 그때 상한 정맥이 그 밸브가 상해 가지고 조금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금방 다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도 1분 이상은 제가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절대로 아예 그냥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서면서 기도하거나 이러한 그러한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기도 자세가 좋은 건 맞지만 그러나 건강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같은 자세로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자세가 강구와 간청 절대적인 항복에 대한 자세라고 한다면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는 사죄의 자세입니다 사죄 사죄할 때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할 때 예를 들자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왜 그랬어요? 10개 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야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상승배하는 거예요 자기 형인 아론도 같이 아론이 인도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신을 섬긴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10개 명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어떠한 피조물의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것을 그들은 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다 저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또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나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엎드려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엎드려서 성전에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에스라를 따라서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죄를 자복하라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되었을 때 회중들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선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해 그러한 권고와 책망을 할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죄악을 끊어버려요 이방 여인 그렇게 사랑하여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끊어버려 너는 네 갈로 가라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아이까지도 있는데 얼마나 처절한 울음이 있었을 거예요 엄마 가지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악됨을 깨달았어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으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끊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가정의 비극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이의 어머니인 이방 여인을 떨쳐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망할 때 마음이 걷고 마음이 분노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하면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진정한 선지자는 듣기 싫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재앙은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하느니 찬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절대 항복 절대 사죄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나가 떨어지는 발랄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발랄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모습 1907년도 평양의 장대년 교회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길슨주 목사님의 회개하는 그 회개 소리에 모두가 일어나서 자기 이런 죄를 줬습니다 이런 죄를 줬습니다 회개하며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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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 그때 한국교회의 대풍이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 부흥하는 장소 장대현 교회에 지금 우상이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언젠가는 이것이 하루속히 회복이 돼야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반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주로 손을 들면서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모두가 서서 손을 들고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 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덕할 때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반응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간청이나 기도나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하고 간청하고 자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앞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서 기도하는 자세는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무릎을 꿇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는 서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너에게 용서하노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비는 데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할 때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무릎을 꿇고 마귀를 대적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자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사제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론 대속의 은혜 보헤레피가 나를 죄사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동안 회방하는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무정하여 칼을 빼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명령해야 돼요 우울증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모든 질병의 영 또한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시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서서 담대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물질을 향하여 저 산을 들어 바다에게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로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물질은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폭정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 안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일어나서 담대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걸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루에 30km를 도보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행하면서 동안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한 이렇게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놀라운 특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걸으면서 하는 기도 저는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또한 기도하기 위해서 꼴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밥 먹은 후에는 운동도 같이 동행하면서 아파트 주위를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기분은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오늘 저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형제 이 자매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향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데이트하면서 사랑하는 자와 걷듯이 이렇게 걸을 때에 참으로 내 마음과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내 육신은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그 모세혈관 깊숙이 생명의 피가 쫙쫙쫙 들어가면서 내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내 혈액 관계가 혈행이 잘 됩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예방이 됩니다 동시에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기도가 바로 서서 걸으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그 기도가 바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내 말대로 제사장과 함께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돌라 제사장이 바로 일곱 나팔을 불며 일곱 제사장이 또한 제사장들이 그 언약계를 메고 일곱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불면서 바로 군대들을 앞뒤로 세우고 한 바퀴씩 매일 매일 세웠어요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일곱 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은 문이 닫혔고 성곽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었지만 그러나 일곱 바퀴를 걸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을 때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명량하신 대로 함성을 지를 때 기도의 함성을 지를 때 부르짖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범사의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한 후에는 여러분 서서 당대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이제는 어떠한 지역에 가서도 기도할 때 그 지역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계의 목사님들과 만나서 모인 후에 돌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여온 이 시간 우리 모두와의 주의종들이 합심하여 걸으면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걸으면서 기도할 때 모든 여리고성의 문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승리의 변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